안녕 우연이들 연우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머리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급커트를 받았어요. 약간 요즘 스타일로 소프트뱅에다가 이렇게 블럭커트 넣고 지금 층을 되게 많이 넣었는데 앞머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짧아져서 어색해요. 어딘가 뭔가 이상해 보이는 느낌? 오늘은요. 여러분 요즘에 옷 별로 구매 안 하지 않나요? 겨울옷 차기도 애매하고 봄옷 차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봄까지 충분히 쭉 입을 수 있는 좀 기본 니트인데 예쁜 니트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. 첫 번째부터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를 보여드릴게요. 이거 되게 예쁘지 않아요? 제가 이거 받아보고 너무 예뻐요. 약간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. 얘는 보면 이렇게 금은 스타일이어가지고요. 봄까지 진짜 입기 충분해요. 충분해. 약간 좀 얇아요. 그물도 보면 되게 패턴이 달라서 약간 좀 힙하기도 하고 그냥 옷 하나로 좀 포인트가 되는 느낌? 여기다가 저는 이너로 이렇게 좀 시스루 타입의 글로니 이너를 입었어요. 제가 이거 되게 많이 아끼는 거 좀 눈이 채셨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약간 이런 시스루 타입의 이너를 입는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. 뭔가 좀 레이어드를 하면 약간 이런 나풀나풀? 이런 스타일이 좀 예뻐요. 이 제품 길이 보면은 이렇게 좀 엉덩이까지 좀 가리는 그런 기장이어가지고 바지랑도 예쁘고 좀 짧은 기장의 하의랑도 되게 잘 어울릴만한 그런 소재예요. 색감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모브톤이에요. 약간 포도 같기도 하고요. 좀 뮤트톤에 가까운 그런 컬러예요. 요즘처럼 너무 추울 때는 좀 도톰한 이너랑 같이 매치를 해도 충분한 그런 여유 있는 제품이고요. 또 봄에는 그냥 가볍게 나시 있죠. 나시랑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은 제품입니다. 또 되게 보들보들 하거든요. 그래서 맨살에 닿아도 까끌거리는 게 아니라 뭔가 테디베어 인형 같은 느낌?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쁜 제품이어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소매라든지 여기 허리 밑단 있죠. 이게 좀 두꺼우면서 막 조이진 또 않아요. 그래서 좀 되게 딱 걸쳤을 때 이렇게 툭 무겁게 떨어지는 게 되게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요. 근데 그무려서 가끔씩 이렇게 손가락이 빠져나온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라이트 그레이 컬러의 니트인데요. 이거는 미니멀 맛집인 몽돌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제가 이거 스토리로 조금 스포를 한 번 했었거든요. 일단 이거 보면요. 기장감 같은 경우에는 좀 포멀해요. 너무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롭하지 않은 기장인데 사이즈가 되게 여유 있게 나온 거 보이시죠? 그리고 이 짜임이 되게 통통하게 되게 귀여워요. 그래서 입었을 때 확실히 좀 미니멀하고 되게 데일리스러운 그런 핏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 니트가 여기 넥라인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. 여기가 너무 넓게 파지면 목이 엄청 휑해 보여가지고 겨울에는 좀 추워 보여요. 근데 또 너무 좀 이렇게 딱 달라붙는 그런 핏이면은 솔직히 목 짧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얼굴이 막 더 땡글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근데 얘는 넥라인이 살짝 쇄골라인 진짜 딱 여기 걸쳐가지고 좀 여유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티셔츠 레이어드 했을 때도 빼꼼 나오는 이 핏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나 컬러가 되게 밝은 라이트 그레이어가지고 봄에도 좀 라이트 톤으로 입기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. 스커트랑 입어도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. 몽돌 브랜드 자체가 좀 군더덕이 없는 그런 미니멀한 스타일의 옷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여기가 좀 질이 괜찮아요. 그래서 이 제품 보면은 되게 좀 무난한 그런 스타일인데 좀 세일할 때 구매를 하면요. 확실히 좀 더 기분 좋게 뽕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니트입니다.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거 이건 되게 얇은 그런 이너잖아요. 얘는 뭔가 봄까지 해가지고 이너 후드로 진짜 잘 입을 제품이에요. 이렇게 보면은 넥라인도 살짝 올라와가지고 약간 그런 터틀넥스러운 디자인도 아는데 되게 헐렁헐렁해가지고 목이 답답하진 않아요. 그리고 보면 이렇게 후드 디자인도 있거든요. 약간 쓰면은 되게 힙해지긴 하는데 저는 일단은 안 쓸게요. 오늘 정전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제품 보면은 길이가 좀 굉장히 긴 편이에요. 밑에 스트링 있어가지고 또 살짝 조여서 이런 좀 디테일을 또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뭐 니트나 아우터 이너로 입기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따로 조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. 이거는 스컬프터 제품입니다. 단독으로 입는 것도 진짜 예쁜데 이거의 진가는 여기다가 니트를 걸치는 거예요. 진짜 예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니트를 같이 한번 입어볼게요. 요즘은 확실히 좀 레이어드 트렌드라 그런지 이렇게 같이 입었을 때가 훨씬 더 좀 예쁜 느낌이더라고요. 이 가디건은 제가 언더비에서 구매한 포스리 가디건인데 구매한지는 조금 됐거든요. 근데 이게 그냥 일반 가디건처럼 그냥 티셔츠 입으면은 약간 어딘가 모르게 좀 부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핏이란 말이에요. 되게 부들부들하고 정말 솜삭한 꿈 같은 그런 느낌이 몽글몽글함인데 좀 털도 있고 약간 핏 자체가 살짝 부해 보이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안 입다가 이거 후드를 이너로 입고 입으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래서 이 가디건은 좀 단추를 채워 있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오픈해서 입는 게 훨씬 더 예뻤고요. 니트랑 레이어드 하기에 그냥 목폴라가 조금 진부해졌을 때 이런 이너 후드랑 또 같이 코디를 하면은 확실히 또 스타일이 달라 보이는 효과가 있어가지고요. 이 제품도 하나 있으면 봄까지 좀 잘 입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덕분에 좀 안 입고 넣어놨던 이 후드도 다시 입게 됐어요. 그리고 이거는 진짜 기본템으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꽤 잘 입을 것 같은 니트인데 바로 신은 니트입니다. 얘는 좀 나온 지 좀 됐을 거예요. 되게 기본 베이직한 그런 디자인이잖아요. 근데 뭔가 로고랑 이거 짝뜨기 하나만으로 충분히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니트고요. 딱 입었을 때 핏감은 진짜 포멀해요. 크롭 아닌 크롭? 되게 허리선 밑에서 좀 끝나는 그런 크롭 디자인이고요. 단독을 입어도 진짜 예쁠 것 같긴 한데 저는 왠지 모르게 좀 이런 핑크 컬러의 포인트를 넣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이 핑크 시스루 이너를 또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. 저는 보통 이런 기본 핏의 니트를 입으면 좀 부해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약간 루즈한 그런 니트를 되게 많이 입는 편인데 얘는 포멀한데 좀 슬림해 보입니다. 뭔가 되게 옷 핏이 좀 예쁘게 떨어지네 그런 느낌이에요. 두께감은 두껍지는 않아요. 봄에도 그냥 기본 점퍼 있잖아요. 뭐 그런 거라든지 트렌치 코트 안에다가 충분히 잘 입을 만한 그런 니트다. 이거 되게 괜찮아요. 저는 지금 이렇게 시스루 티를 이너로 입었잖아요. 셔츠 코디하면 밑에 딱 이 정도로 좀 삐져나와서 셔츠랑 같이 레이어드 하는 것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밝은 컬러의 코튼 팬츠를 한번 같이 입었어요. 지금 입고 있는 이 팬츠는 이것도 문돌 제품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는요. 핏이 너무 예뻐요. 진짜 딱 입자마자 진짜 예쁘네. 약간 딱 이런 반응이 나는데 여기는 또 우리 우연이가 추천해준 브랜드 프렌다 제품이거든요. 좀 캐주얼하고 살짝 스포티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이에요. 우리 니트도 되게 편하게 입는 니트가 있고 살짝 좀 배에 힘주고 입어야 되는 니트가 있는데 얘는 배에 힘 다 풀어도 돼요. 이 니트는요. 딱 보면은 좀 오버핏에다가 루즈한 핏인데 그렇다고 해서 약간 맨즈 라인 입은 그런 느낌의 루즈함이 아니라 딱 그 우먼즈 라인에서 되게 핏이 멋스럽고 캐주얼하게 딱 스포티하게 루즈한 느낌? 그리고 또 브라운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톤이 좀 안 맞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실물로 보니까 되게 담백한 브라운이고요. 뭐라고 해야 되지? 되게 귀여워요. 뭔가 대학생 새내기스럽기도 하고요. 되게 예쁜 브라운이어서 입었을 때 진짜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. 제가 평소에 좀 꾸꾸스러운 옷을 좀 많이 입긴 하는데 좀 편하게 나갈 때는 사실 이런 니트를 제일 많이 입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니트 산 것들도 보면은 확실히 좀 편한 스타일의 그런 캐주얼한 니트를 제일 많이 입긴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이거 하나 있으면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할게요. 얘가 아마 컬러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제품을 골라봤습니다. 블랙에 블루도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입고 나서 계속 거울을 보게 되네요. 진짜 진짜 이쁨. 그리고 데일리스럽게 입기는 이런 니트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엄청 크리미하고 화사한 아이보리 컬러의 크롭 후드 니트인데요. 이거는 론론 제품이에요. 제가 어느 순간부터 론론에서 꼭 제품을 하나씩 매 시즌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. 이 제품은 이건 진짜 좀 세일할 때 사야 배가 안 아플 것 같긴 해요. 되게 몽글몽글한 그런 니트 소재이긴 하고요. 좀 많이 입으면 보풀이 또 쉽게 일어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래도 지금 3, 4번 입었는데 아직까지는 보풀이 안 나긴 했어요. 근데 이 제품 보면은 크롭해요. 굉장히 크롭합니다. 키 작년에 제가 입었을 때 이 정도 크롭이면은 저보다 키 크신 분들은 훨씬 더 짧게 느낄 것 같고요. 여기 보면은 사이드 슬릿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만족할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유교걸은 안에 이너를 확실히 또 챙겨 입어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크롭 후드 니트인데 제가 롱롱 지난번에 집업 샀을 때도 느낀 거고 후드가 뭔가 애매해요. 그러니까 모자가 예쁘게 나온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쓰기는 좀 이상하고요. 쓰면은 막 이렇게 어깨 막 들린 것 같아서 비추. 근데 후드만 안 쓰면은 실루엣 자체는 진짜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니트여가지고 평소 입고 다닐 때는 되게 만족도가 높을 것 같긴 해요. 몽글몽글 소재이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조금 조금 따끔거리긴 해서 이거 진짜 예민하신 분들 아니면 별로 크게 안 느껴질 그런 소재감이고요.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밑단에 이렇게 골지스럽게 툭툭툭 떨어지는 것 때문에 니트가 딱 멀리서 봤을 때도 좀 스타일리쉬해 보이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제품 특히나 그냥 이렇게 편하게 팬츠랑 입는 거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부터 봄까지 꾸준하게 쭉 입을 수 있는 꾸안꾸스럽지만 또 예쁜 니트들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. 코디에 포인트만 살짝 줘도 느낌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시스루 이너티라든지 또 후드 이너 약간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니트는 진짜 데일리 그 잡채이기 때문에 여러분 클리어런스 세일 노려가지고 득템하시는 거 추천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저는 이제 봄 시즌도 준비를 한번 해가지고 다음에 빨리 찾아오도록 할게요.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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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